연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6월 1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인가 사실인가 여러분 한번 천천히 따져보시죠 저는 억지나 이렇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인가 전남 전북 전주 전남 전북 광주에서 2020년도 4.15 총선하고 2022년도 3.9 대선 결과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남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전남의 여러분 모두 2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로부터 시작해서 영광 한평 신안군까지 어떻게 모든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은 이렇게 2%에서 5% 사전투표 득표일이 높죠 어떻게 여러분들 모든 득표소에서 수백 개의 득표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는 섬이 많기 때문에 정말 수백 개가 될 겁니다 수백 투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전남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이기지 못하죠 왜 이렇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3구 대선에서 여러분 그럼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2020년 4.15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작습니까 숫자가 왜 이렇게 작죠 0.3% 0.3% 2.8% 숫자가 다 작지 않습니까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전라도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3구 대선과 여러분 사이로 총선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왜 모두 다 민주당은 다 사전투표에 승리하지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전북은 어떻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전북에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어떻게 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뭐죠 당일 특별율에 비해서 3% 7% 높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사전투표가 다 났죠 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까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국민의힘당은 전북의 모든 투표에서 다 패배합니까 일정 비율로 그런데 똑같은 전북 사람들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왜 이렇게 수치가 다 작습니까 3.7% 무슨 2.6% 왜 이렇게 수치가 작죠 왜 이렇게 수치가 작습니까 0에서 8% 정도 분표가 돼 있습니다 더 작지 않습니까 0에서 3% 이게 정상선거잖아요 이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성향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러분들 반사실 쪽에 서 있습니까 황교안이 반사실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반사실 쪽에 서 있습니까 광주는 또 어떻습니까 광주 5개 선거구에서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왜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광주 광역시 5개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모두 다 이재명 후보는 5% 4% 앞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3% 5% 당일 투표 득표에 비해서 사전투표는 낮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꼭 같은 광주 시민들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작죠 차이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차이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게 정상선거잖아요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에서 특정 구민들이 동일한 지지율을 보이는 유산 지지율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가능하자 이런데 황교안 전 총리를 고발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왜 전남 전북 여러분들 전북은 이렇게 다르죠 광주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광주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광주가 광주의 3구 대선하고 여러분 광주의 4.15 총선하고 왜 이렇게 다르죠 다른 것은 바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하고 달리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3구 대선에서는 알뜰하게 표를 모아야 되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건 아닙니까 사전투표 총 참가자 수의 4에서 6% 정도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었으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거 관련이 사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후보를 다시 또 고발한다 그래서 입을 다물게 만들겠다 이게 정말 참 이미 다 조작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이런 게 다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3구 대선과 4.15 총선의 전국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그냥 나왔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그 다음에 3구 대통령 선거든 간에 당일 투표는 대부분 정상투표가 됩니다 공정선거가 사전투표가 조정하지 않으면 비정상투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을 빼면 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이 조작 정도에 따라서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정상투표고 공정선거고 한쪽은 비정상투표인데 이 비정상투표를 조작률과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모두 정상이면 차이는 0을 기준으로 오차범위 0의 3% 내에 분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정상인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니까 격차가 커지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여러분 이 차이값이 아주 커진 경우가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4.15 총선 당시에 정당투표지 않습니까 가장 전형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 신민당은 이렇게 큽니다 플러스 값이 그 다음에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미래한국당 우리공화당 새벽당 기독자유당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크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신 분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여기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된 것이 바로 광주 전북 전남이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멋진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교수님은 이것은 거꾸로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 항상 미래통합당은 뭐죠 당일투표 득표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플러스 쪽으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건 또 너무나 제가 여러 번 소개한 거죠 사전선거가 바꾼 지역구 선거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든 253개 지역구의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투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당일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건수하게 앞서서나 사전투표에서 20포인트 이상 민주당 후보가 득표하여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 24곳이 3%포인트 정도로 당락이 결정됐다 서울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모두 정상투표면 차익값은 0을 기준으로 오차범위 내에 분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3구 대선 풍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의 경상남도 결과입니다 5에서 10%가 항상 플러스 값이 이재명 후보가 나옵니다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 자체만으로는 뭡니까 중앙선거관리회는 대단히 부끄러워해야 되고 정말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것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야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숫자를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다 프로그램을 누가 짰냐 프로그램을 누가 명령했냐 프로그램이 어디 있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조작표수가 늘어나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까 이재명은 5에서 7% 정도 항상 플러스가 나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 나옵니다 심상정하고 여러분도 합치게 되면 아마 이재명 플러스 값하고 여기 1% 정도 더하게 되면 5%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가 되겠죠 가장 조작이 그나마 좀 어려웠던 것 적었던 곳이 바로 경상북도 선거구죠 경상북도 선거도 여러분들 조작 수치는 적지만 여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한쪽에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한쪽에 다 마이너스고 충남은 더 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선거가 나올 수 있냐 이런 선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당일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를 자제하자는 황교안 전 총리를 고발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강원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상적인 투표라면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해가지고 연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고 수치도 아주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0에서 한 3% 정도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 나왔습니까 2% 10% 정도 10%가 어떻게 나오죠 이게 고성군인데 어떻게 이렇게 10% 나옵니까 윤석열은 어떻게 합의라도 한 듯이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오죠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 선관위 사람들이 아무 양심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조작을 하고서도 전혀 그래서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도 거짓을 또 계속하겠구나 계속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여러분 어제 봤지만 전국적으로 3구 대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9% 정도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플러스 윤석열은 마이너스 8%니까 심상전까지 합치면 9% 마이너스 9%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그럼 관내 사전투표 기준으로 해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 9, 10 하니까 18% 정도 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런 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당일 투표를 독려하다고 해가지고 고발하냐 이야기죠 전국 시도 상황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작을 안 하면 어떻게 이런 표가 나옵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국의 모든 곳에서 이재명 후보는 모든 투표에서 다 성공을 하나 이야기죠 나올 수 없는 거죠 의의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 짓을 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한 것 같은 거죠 황교안 전 총리를 고발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죠 이게 뭡니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전국의 평균 17%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7%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전북 경상북도 경상북도도 해당 안 되나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이 세 군데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게 똑같이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왔죠 다 조작을 한 거죠 서울특별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무지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의 모든 선거고 1480개에서 모두 다 누가 이깁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 우기 가지고 1480대 제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 또 이번에 다시 또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일 투표로 가능한 합시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낸 황교안 전 총리를 그렇게 또 고발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부산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작 안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들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일어날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협의 사전투표가 항상 부산광역시의 여러분들 16개의 여러분들 구해서 6에서 9%가 다 앞선 겁니다 부산광역시의 3구 대선에서 아마 투표소가 수백 개가 될 건데 한 군데서도 국민의힘이 못 이겼을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뭐냐 이야기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뭐냐 이야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인사건은 살인현장을 목격하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0년도 4.15 총선 부정선거가 일어났냐 아니냐 어떻게 이런 봅니까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보별 득표 수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규칙과 패턴과 좌우대칭과 전산조작 흔적이 그냥 보이게 되면 그거 자체가 뭡니까 살인현장이고 부정선거 현장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부정선거 방지대라든지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아무리 현장을 감시를 밀착 감시를 하더라도 전산조작은 눈으로 볼 수 없게끔 조작을 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서 선거 데이터라는 가장 유력한 점검을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으로 발표할 때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동된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선거 공정성을 강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죠 왜 다물고 있습니까 나는 당선되었으니까 땡이다 합니까 권성동의 사전투표 동료를 왜 합니까 우리가 여당이 되었으니까 땡이다 제 이야기는 제가 무슨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은 사람이고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과학적 발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위 숫자 분석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냐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두고 입을 쳐닫고 있겠냐 이야기죠 서울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을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냐 이야기죠 부산시에서 이렇게 특없는 결과가 사전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입을 다물고 있겠냐 이야기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과 과학적 발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등의 과장이 없이 이런 거가 의혹이 제기가 되면 선관위 차원에서 해명을 해야 되냐 해명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걸 해명합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명합니까 이게 뭡니까 살인 현장인 겁니다 부정선거 현장인 겁니다 공박사님 부정선거 발생한 것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부정선거가 이런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인은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살인 사람이 죽었구나 부정선거가 발생했구나 어떻게 봅니까 이 숫자지 않습니까 누가 발표했습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난 도저히 이 나라가 그냥 미친 나라 같습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나라 같아요 돌았다는 게 뭐냐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일어난 사실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고소고발하니까 그런 사실이 일어났다는 사람들 조롱하고 조수하고 비난하고 어메하고 감방에 쳐넣을 생각만 하니까 이게 미친 사회죠 어떻게 미치지 않을 사회입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정신인 사회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전국에 나옵니까 이게 전국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표를 도덕질 당했는데 어떻게 입을 쳐닫고 있냐 이야기죠 대통령 신임 대통령 된 사람이 정신줄을 놓은 거죠 한마디로 당신한테 표를 던진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아우성을 치는데 입을 딱 다물어 있어 이건 아니죠 전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차이가 12%까지 나옵니까 12%까지 서울특별에서는 12%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마이너스 1%를 더하면 여기서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그냥 대략 합치게 되면 24%까지 조작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4% 정도를 서울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신민 D님이 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D님이 저한테 오늘도 뭘 보내줬냐 2017년도 대통령 전국 자료를 다 분석해 그림을 그려 오늘도 보내준 겁니다 내일부터 2010년 대통령 선거까지 다 그림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고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겁니다 이거 신민 D님이 여러분들 보내주신 겁니다 신민 D님이 당신 너무 고생하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표를 보내준 걸 제가 여러분이 공개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신민 D님이 다 전국을 그려가서 내한테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걸 놓고 어떻게 윤성기라는 사람은 입을 다물죠 여러분 어떻게 윤성기라는 사람은 입을 다묵니까 어떻게 윤성기라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입을 다물죠 대통령 됐으면 땡인가요 정말 대단한 거죠 키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그냥 부정선거 일상화 돼가지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사 팅 쓱 틱